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지같은 남편한테 오지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남편한테 오지게 쳐맞아도 저는 절대 죽어도 이혼 안할거에요 그리고 이런 엄마의 고귀한 희생을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원제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심장이 떨려와요 저는 결혼 4년차 아이둘 엄마인데요 첫째가 지금 4살인데 열이 나길래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수행맞고 집에서 보살피고 있었어요 둘째는 2개월 됐고 저는 전업입니다 중간중간 상황을 남편에게 계속 톡 보냈구요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해서 항상 많이 바빠요 네 이해합니다 오늘도 야근이라길래 고생한다 해줬고 그렇게 서로 다독이다가 갑자기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낼테니 거래처 직원이랑 저녁을 먹고 온다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저도 아픈 아이 가난하기 보느라 밥 제대로 못 챙겨줄거 같아서 차라리 잘됐다 싶기도 했구요 그러다 밤 10시 큰아이 열이 해열제를 먹여도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길래 너무 놀라서 응급실을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금 술 한잔하고 있다길래 제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을 갈까 이랬더니 잠깐만 이러고 끊고는 끊더니 저희 집 근처 아동병원에 전화를 했다더라구요 바로 다시 전화 걸어와서 아동병원 11시 반까지 하니까 자기가 지금 집에 오겠다고 해서 그러고 왔어요 남편 집에 왔는데 술에 취해 혀가 막 꼬여있더라구요 솔직히 그걸 보고 화가 좀 났지만 티 내지 않았고 둘째는 남편에게 맡기고 제가 첫째랑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문이 닫아있는거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문 닫았다 11시 반까지 한다는거 맞냐 이랬더니 오오오오 맞아 아이씨 뭐 내가 닫으라고 했냐 이렇게 화를 내는거에요 하아 열나는 아이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다른 응급실 갈까 하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또 아이가 힘들어해서 일단 집으로 다시 왔어요 해열제 교차 복용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집에 왔더니 둘째가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은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벌렁 누워가지고 애한테 울지마 울지마 시끄러워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뭔데 왜 애한테 소리 지르냐 아이니까 우는건데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달래봤는데 안되잖아 계속 울잖아 아니 이럴까면 왜 온거냐 그냥 다시 술마시러 나가라 했어요 사실 아침부터 아이가 아프다는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러 간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던건데 그리고 저는 애 둘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케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로 따라 들어오더니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병원에 전화도 하고 집에도 바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길래 제가 근데 그러면 뭐하냐 병원 문 닫았잖아 취해가지고 잘못 들은거 아니야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취해서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전화했잖아 통화기록을 봐봐라 이러면서 한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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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잖아 애가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올 줄은 몰랐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술마시러 다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제발 그만해라 나 지금 너무 참고 있다 내일 이야기하자 했더니 이 남자가 또 했던 얘기 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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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저를 막 건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했어요 그만 좀 해라 진짜 왜 그러냐 이러면서 강하게 남편을 좀 강하게 밀쳤거든요 남편이 그대로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침대 밑에 있는 로봇청소기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샥 피했죠 그리고는 바로 이타로 주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큰애도 놀라가지고 울고 저도 거실로 도망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 다 때려부시고 저는 그냥 맞았어요 욕도 하고 집안 살림도 다 부시고 냉장고에 막 물건 던져가지고 냉장고 다 파여버리고 난장판이었죠 저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애들만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막 화가 났는지 애들한테도 막 손을 지켜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말렸어요 큰애는 자기도 아픈데 엄마 때리지마 아빠 그만해 이러는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남편은 이 새끼가 이러면서 아이까지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온몸으로 막으면서 자기야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고 남편이 화가 난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는 하루종일 일을 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제가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걸 왜 모를까요 워낙에 일거수 일투족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저 정말 많이 공감해주고 걱정해줬어요 야근은 물론이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도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고 엘베에 토하면 제가 그거 다 닦고 아침마다 꿀물 갖다 바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늦어지면 제 눈치가 보인대요 제가 진심 같지가 않대요 아니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가요? 전업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저한테 야 니만큼 편하게 사는 여자가 어딨냐? 네가 뭔데 술 먹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만들어? 이러는데 아니 그 자리에 다 유부난들이 있었는데 그랬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소리야 애가 아파서 애 아빠한테 전화한 게 그렇게 비웃음당할 일입니까? 애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하나요? 저요 큰 애 병원 데리고 갈 때 둘째는 앞에 아기띠하고 첫째는 뒤에 없고 그렇게 혼자 다녀요 그렇게 해도 서운한 티 한 번도 안 냈어요 왜? 돈 번다고 바쁘고 힘든 거 아닐까요? 이번에도 저 혼자 알아서 했어야 했는데 전화를 해서 그런 걸까요?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한 거 다 녹음했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녹음 파일을 아까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공유를 했다면서 그 사람들이 톡으로 아우 진짜 어이없다 이러면서 재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하는 짓거리인지 왜 집안일을 밖에다 이야기하며 다니고 본인이 욕하고 때리고 살림 다 때려보신 거는 쇽 빼버리고 내가 했던 말만 가지고 저렇게 조롱질을 해대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큰 소리를 더 못 냈고 그저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었죠 그러자 남편은 더 흥분을 했고 주방 식탁 이게 다 파일 만큼 쾅쾅 내리치면서 협박을 했어요 나가 너 나가 근데 너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너 혼자 나가라 애들 데리고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너 혼자 지금 당장 나가 이러면서 네 부모님한테 당장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해 이게 뭔 말이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면서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아니 딸래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습니까? 이렇게 막 진짜 폐렴 그런 놈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지고 저희 엄마 충격 받으셨고요 근데 저 진짜 애들 포기 못해요 혼자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 이대로 나가면 애들 못 볼까봐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나 절대 못 나간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어요 나는 애들 두고 못 나간다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요 그냥 술집이 아니고 그 아가씨들 나오는 룸사롬 같은 곳 그런 데를 갔다 왔나봐요 뭐 이 차를 보내라 어쩌라 뭐 빌지를 빌지? 이게 뭐야 이거 말게 이러더라고요 하... 항상 이를 핑계로 모든 것을 정동화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다 이해하며 살았어요 아니 사실은 이해하는 척 연기를 하고 참고 살았죠 그런데 이번 술자리 멤버는 접대를 해야 할 사람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희 집에도 가끔 놀러오는 정말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접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전화를 끊더니 20대 어린애도 돈 50, 100주면 잘 꽁꽁한다 너 내가 100주고 못할 거 가냐? 할 수 있어! 근데 그건 너하고의 의리를 벗어나는 거니까 내가 참고 안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말이 저는 잊히지가 않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토가 나올 만큼 엮여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요? 저는 왜 이렇게 맞아야 했던 걸까요? 정말 정신 나가버릴 것 같은데 애들을 보며 또 정신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감당이 안 돼요 다음날 저희 큰애가 제 얼굴을 보면서 엄마 얼굴 빨개, 아빠가 때렸어 이러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음날 저는 집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려놓고 애들 보는데 저녁되어 남편 들어오는 소리에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얼굴을 봐도 모르는 척하며 폰을 새로 사자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사자마자 몰래 제 얼굴 상처는 다 찍어놨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남편 비위를 맞춰주고 있어요 글 쓰다 보니까 참 등신이네요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제 은행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전업일하면서 애들한테만 집중해서 사실 많이 못 챙겨준 것도 있거든요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챙겨주려 노력도 했고 그러고 있었어요 실제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전업이 이혼을 하면 정말 양육권을 못 가져오나요? 제가 취직을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요? 당장 취직할 수 있어요 애들 키우느라 포기한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요 그래서 계속 참고 사는 거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도대체 이런 거는 왜 쓰는 겁니까? 남편한테 쳐맞은 걸로는 딜이 부족해가지고 욕까지 다 처먹고 싶은 건가? 그런 거요? 그렇구만 2번 이런 와중에 다음날까지 그 집에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다 3번 아 짜증나네 미친 거야? 아니 경찰서부터 가요 이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 맞다가 결국 칼에 찔려 죽을 것 같아 장난해요? 이혼하기 싫다고? 애들 네 남편처럼 키울 겁니까? 어서 빨리 진단서 끊고 이판사판 죽을 각오로 싸워서 절대 못 건들게 해야지 안 되면 이혼을 해야 되고 4번 답답하다 진짜 그렇게 맞고도 먼저 빌었다고?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또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피하고 이혼 알아보러 다녀도 모자랄 판에 애들 뺏어 갈까봐 기본 맞춰주고 있다고? 그래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비비 맞추면서 쳐맞고 살겠네 5번 나가라고 할 때 나가서 경찰에 신고 또 집에 대동하고 와가지고 애들이랑 분리시키고 가정폭력 흉기 협박으로 정식 신고를 했으면 경찰도 심각한 걸 알고 집에서 애들하고 나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여성심터 이런 데 안전하게 보내줬을 텐데 너무 멍청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네? 대댓글 그렇죠 그날은 정말 집이 완전 개판이었을 텐데 정말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아니 애들을 죽이겠다 했는데 저런 상황에서 엄마가 어떻게 자기 혼자 나가요? 말은 쉽지 그렇게 되겠냐고 6번 저기요 쓴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위로를 못해드리겠어요 7번 뭐냐 이 여자 아니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내용을 판에다 적고 앉았는데 진짜 바보라서 이러는 건가? 너가 친정엄마 그 소리 듣고 당장 짐 싸가지고 오라 이런 소리 안 했어? 8번 지금 이 아기가 엄마 얼굴 빨개 엄마 걱정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 크면 지 아빠랑 똑같아져요 엄마 개무시하죠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아니라 자식한테 참았습니다 9번 계속 그러고 살든 말든 당신 마음이겠지만 내가 딱 하나 이거 경고한다 나중에 애들한테 너희 때문에 엄마가 참고 이혼 안 했다 이딴 개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바로 이게 맞고 살면서 이혼 안 하는 여자들이 훗나 자기 애들한테 꼭 하는 소리인데 능력 없고 친정 못 사는 여자들은 이혼하면 생활비 못 받으니까 꾸역꾸역 그걸 참고 살면서 애들 핑계를 대더라고 지 때문인데 그렇게 애들은 난장판으로 싸우는 가정환경 때문에 위축이 되고 마음속에 상처와 피멍이 들어있는데 그런 자식들한테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런 말로 본인이 희생을 한 듯 포장하는 거 진짜 역겨워요 대댓글 맞아요 우리 엄마 가끔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너무 역겨워서 제발 미친 소리 좀 하지마 매번 싸워요 10번 글쓰니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절대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 저 예비살인자 같은 남편을 붙들고 가끔 이렇게 오지게 쳐맞아가며 꾸역꾸역 달라붙어서 살 거요 11번 아니 진짜 왜들 일에 주부가 되면 머리가 막 촉이야 되고 그러나 저러고도 집에 있는 거 보면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는지도 알겠고 또 이런 사람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냥 다음에는 애들 없는 데서 맡도록 해요 어차피 애들 크면 님 그러고 사는 거 꼴보기 싫어서 딸이 있다면 딸내미부터 집을 나갈 테니까 애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 우리들 빡치기만 하니까 여기다 이런 거지같은 걸 두 번 다시는 쓰지 마세요 알겠나요? 모르고 이런 남자인 걸 모르고 결혼했다 그렇죠? 그때는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참는다 그건 바보 등신이고 계속 또 참는다 그때는 공범입니다 애들한테는 똑같은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근데 뭘 참아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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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